아토케어 퍼펙트 에브리원 하나로 당신의 청소는 그 누구보다 편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깊숙한 먼지 흡입은 물론 회전 물걸레로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그리고 내일 신경쓰이는 잔자리 청소까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청소도 아토케어 퍼펙트 에브리원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토케어 퍼펙트 에브리원 아토케어 퍼펙트 에브리원 아토케어 퍼펙트 에브리원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무선식 청소기죠. 무선이에요. 무선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최고급 모델입니다. 최신 최고급 모델 해서 얘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사실 바닥 청소도 해야 되는데요. 물걸레 청소도 필요해요. 이불이 두꺼워져서 침구도 청소하고 살균까지 해야 되는데 이 상품이 이게 하나로 다 돼요. 이거 한 대만 갖고 계시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게 다 됩니다. 왜냐? 이 구성을 싹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체 받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브러쉬 물론이거니와 배터리 아주 편안하게 휴대폰처럼 따로 빼내서 하실 수 있고 걸레도 당연히 종류별로 일회용 청소포까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옆쪽으로 와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진공 흡입도 기가 막힌 브러쉬로 완전 능력이 업그레이드됐는데 이제 물걸레까지 한번 해드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키트만 바꿔주시면 물걸레 청소도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침구 청소까지 같이 돼요. 겨울철에 침관리 정말 힘드시잖아요. 두꺼운 이불도 침관리 편하게 하시는데 너무 긴데요? 핸디형까지도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시니까 다용도로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로 변신됐는지 보셨죠? 일곱 가지 변신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무선 스틱 청소기, 상중심 청소기 좋은 거 사고 싶으시죠? 흡입력 좋았으면 좋겠다 싶으시죠? 이 모델은 기존에도 진짜 좋았잖아요. 저희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무려 169% 흡입력을 자랑해드리는데 이렇게 흡입력이 좋으면 청소한 거 모았다가 또 청소하는 과정에 뿜어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웬일이에요. 트리플 헤파 필터가 들어가서 99.99% 미세먼지 배출까지 차단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구 청소할 때 이거 없애고 싶으시잖아요. 침 먼지 진득이 포집해드리면서 세상에 살균까지 해준다는 거죠. 침구 살균 헤드가 들어가면서 세균 살균까지 99.9%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알려주협회 인증. 인증. 여러분 이거 얼마면 될까요? 얼마인지 공개해드립니다. 가격을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굉장히 강할 텐데 오늘 방송 함께하시면 역대 최저가 찬스로 함께하십니다. 한 번도 이 가격이 없었죠. 한 번도 못 드렸어요. 3시 소환 8천 원에 가져가시고요. 오늘 무이자로 나눠가시면 한 달에 18,900원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 여기에 방송 지금 함께하시잖아요. 공짜 기회까지 무려 석대 찬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선스틱 청소기가 갖고 싶으셨는데 외망설이셨어요? 비싸서. 가격 때문에. 물걸레 청소 따로 사야 돼서. 배터리 오래 안 가서. 오늘 이걸 다 해결해드릴 거예요. 저희 자리 옮겨서 얘가 얼마나 쓰기 편하고 쉽게 쉽게 그리고 배터리 하나로 진짜 오래 되는지. 이렇게 하나로 다 되는 거잖아요. 바디 하나로 키트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진공 청소 되죠. 물걸레 청소 되죠. 지금 살균 청소 보시면 UV 키트가 들어가서 99.9% 살균까지 아주 간편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오로지 한 대만 갖고 계시면. 한 대로. 세 가지가 제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는 걸 이렇게 딱 벽에 거쳐 놓으시면 되고요. 예쁘죠.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게 여러분 배터리 보이세요? 배터리 이 뒤쪽에 있는데 이걸 싹 빼시잖아요. 충전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렇게 휴대폰처럼 어디에 고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서 되게 좋아요. 중요한 건 흡입력이 기존 대비 169%야? 네. 배터리 그럼 몇 분 가는데요. 배터리 정말 오래 가야겠죠. 한 번 완충하시면 진공 청소 시에 60분 가고요. 물걸레 하시면 무려 5시간 300분 가까이 됩니다. 300분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물걸레 300분 할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워낙 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시기 진짜 좋은데요. 또 환상은 뭐냐면 여기 브러쉬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진짜 완전히 기존 대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우리가 이런 브러쉬를 갖고 있는 무선 스틱 청소기 얼마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오늘 한 달에 만 몇 천 원대면 가능하시고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완벽하게 여기서 딱 돌려서 빼내시면 분리가 됩니다. 얘도 물청소 다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쪽에서 굴릴 때만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까지 모터가 또 있어요. 이중 모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모터 두 개 쓰였죠? 게다가 브러쉬에 흡입력이 좋죠? 무선이죠? 그런데 배터리. 진공 흡입하면 60분. 물걸레 청소하면 5시간. 5시간 되니까. 그래서 비쌌던 건데 여기에 먼지통이에요. 여러분. 먼지통이 요즘에 진짜 잘 나가는 것들은 아시죠?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얘 보세요. 얘가 이렇게 완벽하게 분리가 돼요. 다 빠져요. 전선 같은 게 없어요. 얘가 그냥 천방당해서 설거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관리까지 너무 편하기 때문에 뭔가 끼우거나 교차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난 저거 좋아. 진공 흡입, 그래, 한 시간 다 좋다. 그런데 이렇게 잘 쓰다가 물통, 이것도 물 청소하면서 다 쓰시다가 제일 걱정이 뭐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청소 다 했는데 물걸레질 해야지 조립하고 번거로운 거 못 쓰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딸깍 눌러주시고 빼기만 하시면 교체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구멍에 딱 맞춰서 끼우시면 물걸레 청소 가능해졌어요. 어머, 꽂으면 끝나요? 꽂으면 끝납니다. 꽂으면 지금 당장 이렇게 세상에 게다가 물걸레 면적 보이세요? 이 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앞쪽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몇 분 청소한다고요? 무려 300분 청소합니다. 300분 청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닥 청소, 먼지 빼냈죠? 거기에다 진공 흡입했죠? 침구 청소 어떡할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또 사지 마세요. 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싹 해서 싹 빼내시면 얘가 또 다시 분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오늘 드리는 침구 전용 헤드에다가 딱 이렇게 하시면 얘는 보세요.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딱 감지가 되면 살균까지 해드려요. 이거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세 가지 청소기를 한꺼번에 확실하게 하실 수 있고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하실 거. 그러면 진짜 청소가 잘 돼? 보시면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다 제대로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황사 엄청나대요. 맞아요. 미세먼지 많대요. 이럴 때는 먼지 청소 하셔야 되잖아요. 먼지 청소 갑니다. 쓱 하고 지나가요. 순식간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네. 순식간에. 그냥 편안하게 청소 다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뒤쪽에 있는 거, 앞쪽에 있는 거 진화만 가면 되는데 지금 보이세요? 이 앞쪽에 이 엄청나게 큰. 큰 먼지들까지. 이런 것까지 싹 다 가져가고요. 옆쪽에 보시면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걱정이죠. 보세요. 머리카락. 가기도 전에 순식간에 빨아들이죠. 순식간에 다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옆쪽에요. 보세요. 제 손이 한 마디가 그냥 싹 다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흡입한다고요? 틈새 먼지들은 굳어서 잘 빠지지도 않는데 그렇죠. 이 강력한 흡입력으로 틈새는 먼지들까지도 쫙 빨아들이고 있어요. 가기도 전에 빨아들이고 보이세요? 뒤쪽에 빨아들이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확연하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게 바로 아토케에요. 이래서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브러쉬 보세요. 제가 지금 머리카락도 빨아들였고 먼지도 빨아들였는데 환상이죠. 묻는 게 없어요. 이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바닥 청소하셨는데 바닥 청소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물걸레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채로 그냥 이것만 싹 빼시면 되는 거예요. 옆으로 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딸깍 끼우시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살짝 돌려만 주시면 쓱 지나가면 되죠. 쓱 지나가시면 물걸레 청소까지. 여러분이 무릎 굽으실 필요도 없고요. 걸레질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들 시키세요 그냥. 우리 김준호 쇼스처럼 대학생 아들 있고 중고생학생 아들 있고 딸들 있으시면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자기 방은 자기가 해야죠. 그럼요. 무선이라 좋으실 거고요. 이렇게 무선이 편안하게 잘 되니까 좋으실 텐데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물걸레 청소도 기가 막히게 하는데 머리만 바꾸시면 완벽하게 침구 청소. 왜냐. 구스다운 이불 쓰세요. 아니면. 극세사 이불. 뭐죠. 극세사 이불 쓰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먼지통 엄청 깨끗한 상태. 이거 살짝 있는데 이거 봐주세요.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얘가 진화만 가면 뭘 해주느냐. 때리면서 빨아들인다는 거죠. 맞습니다. 두드리면서 안에 들어있는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들까지도 빨아들기 때문에 정말 미세한 침구에 꼭꼭 바뀌는 먼지들까지 케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바닥에 보시면 이런 러그 같은 거 우리가 깔아놓잖아요. 날 추우니까 난방으로 다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러그 같은 거야말로 파일이 길기 때문에 진짜 뭔가 끼기가 쉽거든요. 자 얘가 어떻게 되나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여러분의 침구가 지저분했는데요. 어머나. 저희 진짜 몇 초 돌리지도 않았거든요. 순식간에 이런 미세한 먼지들, 머리카락들이 다 콕콕 박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겨울철은 더 심하시겠죠. 이불들이 아무리 두껍다 보니까 분당 최대 1900번을 돌아가면서 V자형 브러쉬로 긁어주면서 두드려주면서 빨아들입니다. 여기에 UV램프로 99.9% 살균까지 이런 살균 키트까지 넣어주는 청소기 어디에도 보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아토케어가 유일합니다. 이걸 여러분 오늘 저희가 얼마 해드릴 건지 아세요? 이런 거 사려면 얼마 생각하셨습니까? 몇십만 원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구성만 갖고 계시면 진짜 제대로 일곱 가지를 하나로 변신하면서도 쓰시지만 머리만 싹 바꾸면 머리만 싹 바꾸면 바다 청소해드릴 거고요. 머리만 싹 바꾸면 물걸레 청소해드릴 거고요. 머리만 싹 바꾸면 침구는 심지어 살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얼마를 가져가시느냐? 오늘 한 달에 1만 8천 원대면 되세요. 최신 최고급 모델 배터리가 물걸레 청소 기준으로 하면 무려 300분이 가는데 이걸 오늘 이 가격에 이런 가격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33만 원대 가져가시는 추위 추위 기회 여러분께 드릴 거고요. 방송에서는 풀패키지 한 달에 1만 8천 원대로 가져가시고 공채 잔스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무선 스틱 청소기 3개 사지 마시고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끝내드리겠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현대 단독방송입니다.